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샘월드의 홍샘입니다. 그동안 홍샘월드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구독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저런 생각을 좀 하면서 홍샘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주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더욱 필요한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구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먼저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홍샘월드 구독 및 알람 신청 꼭 해주시고요. 스텝 2. 본 게시물 및 홍샘월드 컨텐츠에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으로 바자 이벤트 상품이 왜 꼭 필요한지 사연을 남겨주셔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깁니다. 스텝 3. 본 게시물에 그동안 시청했던 홍샘월드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 마지막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당첨시 쿠폰을 보낼 수 있으니 꼭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샘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주림 at number1 바자 이벤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여기 이웃 구독자를 서로 돕고 응원하는 목적으로 자선바자 행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물건 3가지를 선물로 제공합니다. number1 자이글 자이글은 원 적외선으로 고기를 유럽 귀족처럼 그릴로 구워 먹는 기계입니다. 한 가족이 자이글을 사용하여 한번 구워 먹는 멋진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umber2 테니스 라켓 3개 나스 코롱 테크맨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많죠? 이런 분들 중에 테니스 하고 싶은 분은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다시 테니스 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잘 적어 보내신 분 중에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3 인라인 인라인 3개를 경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인라인은 발의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데요. 남자 265cm 여자 245cm 아동용 235cm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부모님 되시는 분이 이 3개 아이템 가져가시면 정말 대박 행운을 받게 되겠습니다. 댓글에 물건 풀문 number1, number2, number3 그리고 아이템 적어주시고 왜 필요한지 그 사항을 댓글로 잘 표현해 주시면 홍샘월드 컨텐츠의 조회수, 댓글, 조회 시간을 고려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샘월드 컨텐츠의 조회수, 댓글, 조회 시간을 고려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여러분들에게 배달도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총 10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특징은 바자 이벤트 3분, 커피 이벤트 5분, 홍샘월드 컨텐츠의 조회수, 댓글, 조회 시간을 고려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분은 커피 이벤트 신청자 중에 신종 3기에 다 가입하고 홍샘월드 컨텐츠의 조회수, 댓글, 조회 시간을 고려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은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2020년 5월 16일 두요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발표는 5월 17일 일요일 날 홍샘월드 채널에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홍샘월드 시청 의견, 앞으로 방향, 의사 개진 사항 주신 분들 중 5분은 특별히 제가 선별하여 선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5분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분들 중에서 댓글, 동영상, 시청 시간을 고려해서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첨으로 나머지 5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